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김선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 시장 지난 금요일의 하락을 뒤로하고 다시 상승해 줬습니다. 코스피가 199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난해만큼 극에 달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시장의 안도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추가 부양정책 가능성도 시장을 끌어올려줬는데요. 하지만 수급이나 환율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에 끌어올려지는 장이라서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런 상황에 맞는 여러분의 종목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월요일의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최충성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말 지나고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종목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 두대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전략 세워드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여러분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자 종목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청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8,600원 그리고 비중 조금 많이 실으셨네요. 비중 50% 담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태양광에너지의 테마가 좀 들어오면서 그래도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매수가보다는 100원 정도의 결의가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앞으로 좀 어떻게 되어 갈까요? 일단 정책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상승은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좀 살짝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신 것은 괜찮으나 비중 자체를 많이 실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일단 고점 구간, 단기적인 목표가는 3만원 구간 보면 절반 이상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중이 많으시고 고점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좀 끌어가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셔야 나의 진정한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챙길 때 확실히 챙겨주고 나머지는 가져가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상담해 드렸고요. 일단 3만원 선에 도달을 하면 지금 비중 좀 많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 정도 비중 축소하자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녹십자셀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4만 3천원. 이번에도 비중이 큽니다. 100% 전체에 다 담으셨는데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지난 21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저희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녹십자셀 관련해서는 기존에 자리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일단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매수할 때는 욕심부리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종목 하나의 국한에서 나의 계좌를 전부 걸지 마세요. 이 돈은 나의 소중한 돈이고 내 미래, 노후가 달려있는 자녀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함부로 섣불리 한 종목에 한 기업에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맹신해서 투자하시진 말고 좋은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는 2천 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분산 투자는 항상 하셔야 돼요. 워렌 버핏도 분산 투자를 하는데 우리라고 분산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할 매수 항상 하셔야 되고 외국인 투자자가 아니고 우리는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분할 매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모두 다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시장 주체인 개인 투자자만 이제 분할 매수를 잘 진행하지 않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분할 매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놓치게 돼요.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 라는 가정을 짓지 마세요.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해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순리이고 당연한 주가의 흐름입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면 되고 못 사면 못 산 만큼 그냥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 아마 잠도 못 자고 계실 것 같은데 조금 하락이 나와서 그러한 거를 만들지 말라. 주식은 나의 주가는 나의 마음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면 갈 정도로 못 가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다리셔도 이 종목이 못 갈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하단에서 만약에 정말 불안하시다면 120일 입형선 자리 4만 원 자리인데 4만 64원 자리인데 4만 원 구간으로 보시고 만약에 저 자리 이 자리 나온다면 일부 비중 축소하시고 손절대응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더 하단까지도 한 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교훈 삼아서 다음에는 반복하시지만 않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구간에서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조금 하단도 살짝 더 열려 있긴 한데 사실상 지금 높이 잡아 드린 거니까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4만 원 구간 보시고 하단 저 자리 이탈하면 비중 축소 대응 하셨다가 손절대응도 기계적으로 하실 수 없으면 더더욱 비중을 한 번에 담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 4만 원 윗단에서 어느 정도 차트를 만들어 가고 상단 공교롭게도 매수하신 자리대가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4만 3천 원 구간까지 어느 정도 돌파를 해주고 더 강하게 추세 상승이 나온다면 정말 짧게는 4만 5천 원 5만 원까지도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비중이 많으신 만큼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녹십자세 상담해 드렸고요. 일단 지금은 기다리는 전략 세워 드렸는데 121선 자리 4만 원 선을 이탈을 하면 손절하자라는 전략까지 함께 챙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중 100% 다 실으셨는데 꼭 분할 매수하자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드렸으니까요.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 종목입니다. 대한항공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2만 1,750원. 이분도 100%를 전부 담으셨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가 한 4월 중순 정도 가격인 것 같은데 한진카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이날 좀 급등을 했던 그런 흐름이 있었죠. 이후에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종목도 예전에 한번 종목 진단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종목 하나에 제발 북한에서 진행하지 마시고 100% 비중을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는 2천 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고 좋은 종목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만약에 보셨다면 한진카를 매수하시는 게 맞고 대한항공, 항공 관련주는 최근에 워렌 버핏도 손절했다고 아마 기사를 다 보셨을 건데 항공 관련주는 그렇게 지금 시장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해결될 거다.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듣지 마시고 최근에 1조가 넘는 그런 돈을 끌어온 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대한항공을 지금 매수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1등 항공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1등 항공사이기 때문에 벌려놓은 것들이 많아서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열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가도 대한항공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 하락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굉장히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아마 지금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지금 자리에서 튀어봤자 121선 22,800원 자리인데 저 자리 이상 더 올라가는 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샀을 때 눌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열어두시고 싸게 사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예요. 사실 지금 매수 구간이 이 정도 되셨어도 하단에서 내가 비중이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충분히 잡아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기회를 놓치신 게 되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기다리시고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61선을 타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차트를 어느 정도 만들어가고 61선을 안착하는 흐름이 정확히 좀 나와준다면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횡보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 일단 상단 121선인 22,900원 자리까지는 한번 튀어줄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저 자리에 오면은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일부 비중 축소 대응을 하세요. 더 올라가겠지라는 가정을 가지지 마시고 일부 축소한 다음에 다음에 121선을 완전히 좀 회복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어느 정도 추세를 잡혀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모아갈지언정 저 자리에 오면은 내가 물렸던 거를 기억을 해내셔서 초심을 잃지 마시고 아마 지금은 매수가 이상만 돌아오면은 내가 어느 정도는 팔겠다라고 분명히 마음을 먹으시는데 다시 이제 올라오면 막상 안 그러실 거거든요. 다만 그거는 이제 비중이 적으신 분들의 하나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전부를 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항공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도 100% 다 심으셨는데 꼭 분할 매수하라는 전략 함께 챙겨드렸고 지금 하락 추세에 들어와 있죠. 그런데 61선 타고 가는 흐름을 좀 확인을 하시고요. 안착을 한다면 이제 2만 2,900원 선까지는 시도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 한진칼이고요. 한진칼이요? 네, 매수과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아, 9만 4,200원이고요. 네. 네, 좀 40%요. 한진칼 9만 4,200원에 40% 담으셨고요. 4월 중순에 급등했다 급락한 날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4월 24일이요. 4월 24일?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갈 때 이제 좀 더 오를 거라고 보고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또 관련해서 대한항공 상담을 해드렸는데 바로 이어서 상담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매수는 나쁘시진 않게 매수하셨는데 조금 이제 하락이 살짝 나왔잖아요.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제가 주식 처음이거든요, 사실이요. 아, 처음 매매하신 거예요? 네, 처음 매매는 아니고 모르겠는데 이게 경제방송이죠, TV. 네. 그거를 이제 주식에 관심을 좀 가지면서 여기저기 보다가 그 샵에서 이렇게 문자 남기면 무료 카톡방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추천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돼서 구입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진카를 보내줬다고 그냥 덥석 사신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보내준 줄 알고? TV에 나와 오신 전문가분에게 추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세요? 네? 만나보셨어요? 개인적으로 아세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모르신 분이죠. TV에 나와 오신 분이시가 믿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TV에서 몇 번 보시다가 저분은 좀 믿음직해. 종목 분성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매수를 하셔야지. 그렇죠? 아, 네.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뭐 핸드폰을 친구가 어떤 친구가 이거 좋다고 했는데 바로 사세요? 인터넷 찾아보시잖아요. 아, 그렇죠. 한두 번은 다른 데서죠. 핸드폰 같은 거 살 때도 친구가 좋다 그래도 정말 친한 친구가 좋다 그래도 핸드폰 진짜 좋은지 인터넷 찾아보고 검색하고 사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하다못해 그거는 뭐 핸드폰은 50만 원, 60만 원 요즘은 100만 원까지도 하지만 주식 같은 거는 돈 천만 원 들어가는 건데 더더욱 찾아보시고 더더욱 검증하셔야죠. 그렇죠? 워낙 모르니까 그냥 일단은 이번에 그런 거는 조금 뭐랄까 교훈 삼아서 다음에 반복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맙습니다. 일단 종목은 종목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이거는 지금 경영권 분쟁 들어보셨죠? 조연아, 조은태 회장 막 싸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돼서 지금 상승을 어느 정도 이끌어 가고 있는 상태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할 매소도 조금 하셔야 되고 비중을 한꺼번에 지금 40% 심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네, 맞아요. 처음에 사실 때 5%든 10%든 좀 나눠서 투자하시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많이 먹으면 좋겠지만 떨어질 거를 올라가는 걸 생각하는 것보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생각하시는 게 투자하시는 그 습관을 가지시기엔 좀 필요하거든요. 네. 일단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왜냐하면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은데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싸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샀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일단은 지금 지금 자리에서는 현금 비중 조금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그래서 골치 아파요. 그거를 팔아야 다른 거 좋다고 하시는 걸 그러니까 조금 더 조심해서라도 사야 할 텐데 그게 비중이 높아 놓으니까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조금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다른 종목들은 순환매 각종에서 만약에 들어가셨으면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씩 모아가서 평당가를 어느 정도 낮추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다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다리셔야 된다면 매수가 자리 이상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다른 종목들이 좀 수익이 나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가 된다면 8만 원 이하에서 조금 조금씩 한번 모아가시는 전략 괜찮거든요. 일단 여기 61선 여기 파란 선 보이시죠. 이 자리가 지금 74,350원 구간인데 여기 파란 선 있죠. 여기 자리 지금 훼손 안 하고 딱 지켜주고 올라가잖아요. 꾸물꾸물 그러니까 이 자리를 훼손 안 하는 건 이 자리는 심리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딱 지켜주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 이탈만 안 하면 일단은 조금 끌고 가보세요. 물론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팁을 드리면 경영권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일어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길 확률이 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쪽에서 서로 많이 사가려고 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거든요.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죠? 아 예예. 네.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 그쪽에서 사줄 거기 때문에 그 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난번에 5월 10일날 97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생각이지만 제 생각은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도 더 올라간다는 바람에 안 팔고 못 팔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어느 정도 보셨으면 주식은 미련을 남기면 안 돼요. 일단 팔고 다 팔기가 그러시면 절반 정도는 팔고 나머지는 가져가시고 얼마나 마음 편해요. 지금 절반 20%만 여기 만약에 하단에 위치해 있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을 조리시지는 않았을 텐데 그쵸? 일단은 어느 정도 올라오면 3%든 5%든 거기에 만족하고 다시 팔고 다시 하단에서 잡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서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은 그렇게 지금은 시간적으로 투자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진칼 상담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HFR HFR이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될까요? 36,400원이고요. 네. 35% 36,400원에 35%요. 이 종목은 언제 들어가셨어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한 달 정도 보유를 하셨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형 뉴딜 관련해서 IT 인프라 투자가 예상된다 해서 이런 부분에 또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 바로 좀 상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매수는 굉장히 잘 하셨는데 왜 수익 실현을 안 하셨어요? 아 제 욕심이죠. 네 욕심이죠. 네.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고 네. 일단 매물 구간에서는 기계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죠.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매물 구간에서는 기계적으로 주식은 제가 조금 전에 종목진단 한진칼 말씀드렸듯이 미련을 남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또 이렇게 또 미련이 남아서 또 이게 또 하단까지 돌아가면 또 손실로 가고 일반적으로 그 손실권에 있으신 분들 잘 보면은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그 수익에 다 갔다 오셨어. 거의 99%가 그래요. 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61선 자리 정도까지는 열려 있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얘가 정말 상승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면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주 안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는 힘들 것 같고 옆자리에 살짝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아침에 하단 61선까지 한번 치고 반등이 나오는 정도 까지는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저는 좀 불안한 게 얘가 상승을 계속적으로 해올 때 기준선 하단 지지선이 121선을 지지받으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인 즉슨 주식은 패턴의 반복이기 때문에 121선까지 한번 찍고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답답하잖아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지켜보시고 최대한 이제 61선을 안 깨고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오면 좋겠고 주식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된 말로 3세판 이런 말이잖아요. 상단을 지금 돌파하려고 한번 두 번 세 번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다음에는 돌파를 해줄 거예요. 그때 가서는 이제 4만원 4만 2천원 또 넘게 이제 보셔도 되는데 지금 물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끌고 가셔도 돼요. 다만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그냥 하단 121선까지 많이 열어두고 대응을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그냥 끌고 가시고 오히려 3만 2천원 구간까지 좀 자리를 이렇게 잡으면 추가 메시 대응해서 끌고 오는 관점 아니면 전략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61선에서 내가 덜어내고 아니면 짧게는 21선 덜어내고 하단에서 내가 판만큼 더 사겠다 라는 전략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30분이든 3분 기준점 대응을 하잖아요. 지금 자리에서 한 30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30분을 만약에 이탈했다. 이탈이 나왔다고 바로 던지는 게 아니고 30분을 깼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30분 정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얘한테도 시간을 어느 정도 회복할 시간을 두시고 대응을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점 구간 정도는 지켜주려고 하니까 하단 지지선은 35,890원 정도인데 35,850원 정도까지만 열어두시고 저 자리 지켜주는 선에서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H4에서 상담해드렸습니다. 일단 하단 지지선 35,850원 선 지키는지 여부 확인하고 대응하자 라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넥스트 사이언스에 네? 네, 6,800원 비중 30%요. 네, 넥스트 사이언스 6,800원 비중 30%요. 네, 네, 네. 이거는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매수하는 4월 초 정도에 그 정도 했었거든요. 4월 초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하락장에서 좀 바닥 찍고 좀 반등을 하면서 올라와줬는데 매수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좀 가지고 가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넥스트 사이언스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요즘에 코로나 식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래서 바이오 부분도 하고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잘 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오르지 않는데 올라가는 걸 사셔야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보셨으면 코로나로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사시는 게 좋아요. 물론 고점자리에서 막 진입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거의 움직이지 않죠. 코로나 관련된 공시나 이런 것들 지금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베트남 정부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독점 연구개발기관 선정 이렇게 나오는데 전혀 꿈틀거리지 않죠. 네. 답답하실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물론 호재에 움직이지 않는 종목은 사실 제일 좋아요. 호재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누가 주가를 맞춰놓는 거예요. 띄우지 않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기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1, 2개월 정도는 더 횡보를 할 거예요. 그래야 상승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상승이 나온다면 조금 많이 상승할 거예요. 다만 지금은 좀 지루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답답하시면 기회비용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아니면 그 이상 덜어내시고 다른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매매하시다가 천천히 천천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분할 매수 안 하셨죠? 처음에 하실 때 프라미스 했습니다. 처음에 눕고 또 눕고 또 떨어질 때 또 눕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사셨잖아요. 기간을 두고 뭐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이주든 그렇게 기간을 거의 3주 만에 사고 막 그랬거든요. 3주요? 3주, 4화 2, 3번 매수했습니다. 아 2, 3번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좀 길게 늘어질 때는 있잖아요. 딱 보시면 얘가 급등이 나올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로는 없죠? 아마 매수하신 그 시점에도 별로 그렇게 막 파다닥 튀어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상단에 여기 121선 장기 매물대가 위치해 있잖아요. 이 자리 밑에 깔려 있다는 건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얘는 추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느낌벽으로는 아실 텐데 제가 정확히 딱 말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럼 제가 매수를 얘를 좀 기간을 두고 나중에 모아가자 라고 말씀드린 그 포인트를 잘 짚으시면 121선 저 자리를 돌파해 주는 그 시점에서 모아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얘가 지금 자리로 봤을 때 121선이 지금 밑으로 좀 깔려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얘가 하단에 깔리려면 시간이 못해도 이 정도 이 이상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사실 옆으로 그러면 제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못 기다리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원래 처음에 중기로 봤거든요. 중장기로 봤거든요. 네 원래 손실 난 사람들 제일 잘하는 말이 중기적으로 봤다고 해요. 원래 올해 말 처음에는 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던 중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던 추세가 내가 생각했던 흐름이 아니고 비중이 지금 많으시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보셨으면 지금 자리에서 굳이 30%씩이나 담으실 필요가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중기적인 30% 지금 자리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사실상. 근데 기회비용 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점을 좀 잘 체크를 해주시고 지금 못해도 6,900원 7,000원 자리는 조금 회복을 해줘야 얘가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신호를 보여줄 거예요. 일단 지금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중기적이시라면 좀 기다리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넥스트사이언스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 6,900원에서 7,000원 선 회복을 해줘야 조금 더 힘을 받을 것이다. 또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좀 기다려보자 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네 브릿지 바이오테라 무직세라는 겁니다. 네 브릿지 바이오테라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될까요? 네 5만 2천원에 30%요. 5만 2천원에 30% 매수하셨고요. 네. 아 이거는 들어가신지 얼마 안 되셨네요. 한 2주 정도? 일주일, 2주일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이 종목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후보불질 임상 승인과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들어왔다가 좀 들어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시고 나서 좀 빠지는 흐름인데 좀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거 정확하게 매수는 언제쯤에 진행을 하셨어요? 일주일 조금 더 됐는데 일주일이요? 한 8천원대에 제가 사가지고 5만 한 5천원대에 제가 그 매매를 했는데 아 4만 8천원대에서 보시다가 위에 올라가니까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4만 8천에 사가지고 네. 그 5만 5천원대에 일단 전량 매도를 했었습니다. 아 매도하셨어요? 네. 이걸 좀 많이 남기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날 보니까 이게 다시 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매입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하고 뭐 조금조금 해가지고 한 30%가 된 겁니다. 다시 0으로 돌아오셨네. 네. 일단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물론 지금 시청자분님께서 보신 자리는 이 자리에 서서 여기까지 올라간 것밖에 안 돼요. 네. 굉장히 작을 수 있어요. 물론 더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자리예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산 사람들은 여기에 산 사람들은 더 보셔야 돼요. 내 매수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보다 싸게 산 사람만 없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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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은 수익이 거의 단기간에 두 배 이상이 넘어가요. 지금 자리에서도.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더 갈 것 같아요? 고점 자리인 것 같아요. 고점 자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들어가셨으면 어느 정도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추세 상승이 나오고 여기 지금 꼬리를 달았잖아요. 네. 윗꼬리를 단 건 그렇게 힘이 상단으로 가기보다는 좀 하방으로 꽂혀 있죠? 별똥별 이렇게 떨어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유성. 네. 이렇게 떨어지면 힘이 지금 하단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만약에 만약에 수익을 보셨어도 한 2, 3일 정도는 지켜보세요. 최소. 네. 그 자리에 가도 늦지 않아요. 올라갈 종목은 자리를 주고 가요. 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올라갈 때 어떻게 갔어요? 한 이틀 3일 정도 시간 주고 올라가죠? 네. 여기? 그렇죠? 여기도 똑같아요. 2, 3일 정도 시간 주고 올라가죠. 급할 이유가 있나요? 네. 네. 천천히 좀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반등 정도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일단 21선은 무조건 좀 지켜줘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일단 이번 주 중 아니면 내일 정도 빠르면 내일 정도에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 시점은 줄 거거든요. 네. 다만 얘가 삼각형 수렴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일단 상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만 5천원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5만 5천원 딱 기다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지금 하단에 있다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저 이상 올려주면 일단 절반 이상 덜어내고 나머지는 조금 더 가져가보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지금 사실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기술적인 분석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어요. 다만 수렴을 해가는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 4천원에서 5만 5천원 정도 오면 일단 덜어내고 다음에 다시 눌리목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 상담해 드렸습니다. 단기 목표가 5만 4천원에서 5만 5천원 선 제시해 드렸고요. 여기서 차익실현하셨다가 저점에 재매수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빠르게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NET SNET이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7천원에 30%요. 네. 7천원에 30% 알겠습니다. 오늘 종가 지금 매수가 근처에 와 있는데 그동안에 쭉 이렇게 상승을 반등을 줘왔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SNET 매수하신 자리는 괜찮아요.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네. 최근에 네. 최근에 매수하셨으면 일단은 적정 가격대의 비중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일단 하단 지지선은 짧게 21선 보시면 되고 일단 목표가는 8천원 9천원 자리 정도까지도 일단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승하면서 얘가 조금 보면은 패턴의 반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상승을 급격하게 나왔다가 하락도 발생을 좀 많이 해요. 좀 많이 쥐고 흔드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목표가 정도 자리까지 오면 일단 덜어내고 나머지는 좀 끌고 가고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면서 한 만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NET까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오늘 세워드린 전략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최충성 전문가의 투자팁 들고 돌아올게요. 네. 이 시간 통해서 최충성 전문가가 늘 실전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들 하나씩 풀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또 역발상 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하네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발상 투자는 제가 계속적으로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좀 많이 잊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드레먼 이라는 이제 투자자가 있는데 궁금하시면 지금 책자 한번 보시고 찾아보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모두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한 부분들만 이제 봤는데 역발상 투자는 뭐 이 사람을 보고 제가 역발상 투자를 사실상 안 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건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투자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했던 투자법으로는 사실상 살아남기 힘든 그러한 시장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사실상 역발상 투자라는 겁니다. 일단은 궁금하신 분들은 책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역발상 투자 자 역발상 투자가 왜 중요한가 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심리는 투자에 적합하지 않게 진화해왔다. 굉장히 마음을 탁 울리는 심장을 찌르는 말이죠. 심리는 투자에 적합하지 않게 제가 뭐 제가 친구들은 제가 전문가를 하는 거 아닐까 친구들한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AI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대체할 것이지만 주식은 그렇지 않다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말을 왜 했냐면 인간이 하기 때문에 심리에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세력들이나 외국인들이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로봇이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들이 표면적으로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이 영역은 사람이 로봇이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을 했었는데 일단 이러한 것에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발상 그런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여기에 말도 있지만 모든 생물은 생존이 위협받는 그 극박한 상황에서 이성적 판단이 아닌 본능적 행동을 먼저 취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다소 비이성적이다 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신이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물론 운전할 때도 운전할 때의 예를 많이 드려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운전만 하면 굉장히 성격이 난폭해지고 평소에 조용하고 굉장히 착하고 그러던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성격이 변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보다도 더 심한 곳이 사실상 주식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돈이 달려있고 계좌가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것을 내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적으로 어필을 해드리고 시장의 방향과는 반대로 오히려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좀 느긋한 마음 시장이 빨리 움직이면 내가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내가 느긋하다면 오히려 나는 빨리 빨리 움직이고 늘어지지 말고 이렇게 대응을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 할수록 이러한 시장에서는 오히려 잘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하는 사람이 1%의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역발상으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믿지 마라. 특히 증권과 리포트 아니면 어디 경제 TV 여기에서 증권 리포트 얘기하면서 일반적으로 어떤 종목을 말해주는 거는 사실상 저는 말씀을 드릴 때 검증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는데 이걸 한번 검증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끝맺음을 맺는데 일반적으로 신문기사나 언론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좋아 묻지도 않고 사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빅쇼트라는 영화를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공매도에 베팅을 했던 투자자인데 일단 그 사람도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당했었죠. 그 영화를 보시면 아실 텐데 금융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석스나 이런 데서도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내가 검증을 거쳐서 항상 진행하시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면 대공황이나 금융위기가 찾아오진 않을 것이다. 의견을 믿지 마라 아예 믿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검증하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미도 실체도 없는 허울뿐인 경제 그런 소식이나 투자업계에 떠도는 풍문 찌라시 일명 찌라시 같은 것들을 덥석 수용하지 말라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그거예요. 책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지만 덥석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검증을 해서 이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도 진단키트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FDA 승인한다 차트 주가는 상승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키트인지 백신인지 검증한 다음에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시장은 먼저 반응을 하지만 결국엔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주가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너무 덥석 수용하지 말라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자기 과신에 맹신해 있고 나는 모든 종목들을 다 맞출 수 있어. 내가 사면 다 올라가. 굉장히 비행성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잘 보시고 시장을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사면 올라가겠지 라는 가정은 나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고 지금 계좌를 한번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가 보이거든요. 내가 급하게 해서 매매에 성공한 적이 거의 없으실 텐데 굉장히 급하게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더더욱 수납매의 장이 너나 할 것 없이 섹터군들이 아침에 이게 올랐다가 점심에 이게 올랐다가 예전에는 조금 이런 모습인데 지금은 몇 분 단위로 계속적으로 바뀌는 이러한 시장에서 의심을 하셔야 돼요. 나도 의심을 해야 되고 종목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이러한 습관들이 주식의 계좌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품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이번만큼 이번만큼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가장 좋은 기회라고 믿었다. 지금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냐면 지금 지수가 V자 반동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건데 저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인 그러한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속빙 강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기회 언론에서 굉장히 부추기잖아요. 동학게임이 운동이다. 개인 투자자가 지수의 하방을 방어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겁을 먹어서 팔고 나가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 강연에서는 말씀드렸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지금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물 시장은 굉장히 지금 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괴리가 발생을 하는데 이 괴리는 언젠가 제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냉정하게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수가 정말 2천선을 넘어서 기존 고점인 2천5백 2천6백 그리고 그 이상 넘어서 3천까지도 갈 수 있을까. 물론 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산업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미중 무역 분쟁 홍콩 민주화 시위 미일한 갈등 유럽 브렉시트 어느 하나 해결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단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기 없는 주식을 사라 기대치의 반영입니다. 일단 인기 없는 주식은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죠. 기존에 추세받기 전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향후 10년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사라 지금 정부정책 수혜와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팁은 산업군의 변화에서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군의 변화입니다.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만원대 이하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기대치를 먼저 선반영하지 않은 그러한 종목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저점에서 그러한 종목들을 잘 모아가시는 그러한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기주는 시장의 수익률을 굉장히 밑도는 한편 비인기 기업은 시장 수익률을 상해하기 때문에 일단 재평가에는 대체로 시간이 걸립니다. 바닷건을 다져가는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좀 답답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역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역발상 세력들이 그만큼 시간을 많이 두고 이 종목에 대해서 물량을 많이 모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할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한 번 차트가 자리를 잡아가고 상승이 시작되기 어려운 거지 상승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기존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바닷건을 다지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만 너무 시간적으로 오래 기간을 두고 하시면 안되겠지만 어느정도 적정 시간을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고 답답해 하시지 말라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잘 되어 있다면 굳이 등락이 살짝살짝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겁먹을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탄탄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저퍼 저 PBR 같은 것들 낮은 기업 그리고 고배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를 하라 뻔한 얘기죠. 굉장히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건 회사의 돈이 순환이 많이 되고 그만큼 이익 창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워렌 버핏과 관련해서 돈을 첫 번째 룰은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이 룰을 잃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입니다. 일단 돈을 잘 지키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매시간 꿀팁들을 전해주고 계시니까요. 이런 부분들 하나씩 챙겨가시면서 탄탄하게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충성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이 시간 저희가 한 시간 동안 꽉 채워드렸는데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broad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